아아! 아프티에이! 라면 혼돈이 저희 레츠키 데스 음 많이 먹었는 데 어... 오늘도 이렇게 준비 되어있을 지 몰랐네요 으으으우 으으으으으으.... 잘 모르겠어요? 어... 타봉? 하하하하 타봉! 요! 요! 오우... 가리카다 데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공물이 엄청 더 익숙하네. 알다. 고구워크아의 여러분, 빨리 와 주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많이 먹었어? 이제 그걸 안 하니까 나도 체질이 바뀐 것 같아. 요나카가 오키! 창빈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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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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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랍스타가 igual! 와... 와... 아삭이 맛있어, 아삭이 맛있어? 이런, 이거 먹을래.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최고, 최고, 오이긴 맛있어 고마워 맛있어 아, 좋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고 고기 구운 호텔에 가서 고기 구운 호텔에 가서 고기 구운 호텔에 가서 고기 구운 호텔에 가서 눈을 뺄며 손으로 뺄면서 손으로 뺄면서 max이 뺄러가 마치고 맛있어 야사시아시아지 데스 국방 말고 진팡 무슨 맛인지 알겠지? 한국대 오나지아지 가ありますよ 진팡ということですけど 오이시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오코노미약기를 먹으러 왔어요 정인씨 맛있어요? 음 맛있다 창빈씨 맛있어요? 당찬씨 맛있어요? 파이 정말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뭔가 고기가 이렇게 신기하냐고 뭐가 마제소바 いただきます 우마이봉 을 넣으면 우마이 부셔서 넣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 메뉴는 마제소바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마이봉이에요 우마이봉 우마이봉을 여기다 왜 깨서 넣으면 맛있대요 우마이봉을 넣으면 우마이 방송천재 황현진 방송천재 황현진 진진이 많이 생겼어요 진진이 많이 생겼어요 いただきます 안녕 안녕 스프레찌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특별히 소켓음을 위해 머리를 아주 신나게 볶아봤어요 머리 왜 귀엽긴 한데 너 머릿속 머릿속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turbulence 음 ANNA 전 Ouais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거의 다 됐어요 마사지가 좋네요 흥가가 이제 어딘가가 타이트할 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정빈 식당 레시피 땅콩잼을 정말 좋아해요 먼저 땅콩잼을 좀 듬뿍 발라줘요 여기다가 딸기잼 큰일 났습니다 일본어 멘트를 준비해서 하다보면 단어가 하나씩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놓치지 않고 좀 또 묻었습니다 좀 쳐버리겠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 멋있다 여기 먹고 힘내서 먹고 힘내서 공연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진짜 맛있죠? 응 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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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날개부터 먹거든요 날개나 다리 다리가 없는데 그래요 날개 감정이 좀 이상해요 뽀가리가 맛있는데 뽀가리라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맛있어요 맛잇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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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ただきます 치시멘 우동 으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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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